부끄럼휘 돌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돌풍이 불어가지고 카메라도 막 흔들리죠 흔들리고 지금 예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연을 못하게 생겨버렸어 예 오늘 이렇게 까치공인단 찾아주신 사랑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정리하고 내일 다시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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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